안녕하세요. 켄입니다. LJR 학생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계획은 딱히 대단한 거 없습니다. 지금 현재 기초 실력 관련돼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. 일단 오늘 특이점이 있었죠. 처음으로 동사표를 아예 안 틀리고 다 잘 써왔어요.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건 뭐냐. 저희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지도를 그리는 부분에 해당됩니다.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보물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2는 2, 2는 4, 2, 1은 2죠. 2는 4, 2, 3은 6 이건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잘 몰라서 반복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9, 9 하고 물어보면 80일이 나가요. 이제 그게 답을 찾는 거거든요. 하지만 영어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. 그것보다.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잘 맞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초반에는 좀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도 모든 것들은 영어로 진행이 될 거예요. 최대한의 것들을 영어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양쪽이 다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. 지금 이게 문법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회화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그거를 최근에 봤던 중간고사 쪽으로도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더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또한 퀴즐렛을 이용해서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긴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. 오늘쯤에 한번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